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간접세는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면 간접세하고 직접세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납세자가 뭔지 담세자가 뭔지를 알면은 금방 이 뜻을 알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납세자는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고 담세자는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얼핏 보기엔 이 의미나 이 의미나 같아 보이죠. 그런데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납세자는 이런 거예요.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는 것은 국가가 딱 찍어서 야 너 세금 내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봐봐요. 이쪽에서 국가예요. 국가가 야 너 세금 내 라고 해서 딱 찍었죠. 그래가지고 저요? 예예 낼게요 라고 어떻게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납세자예요. 국가가 딱 찍어 내라고 했을 때 딱 찍힘을 당하네. 아셨죠? 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세금 내라고 딱 찍었어. 그런데 담세자는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이 납세자가 있잖아요. 납세자가 이렇게 국가가 세금 내라고 했을 때 자기 주머니에서 세금을 내죠. 그러면 국가한테 삿대질도 당해서 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자기 돈으로 세금을 내면 납세자가 곧 담세자가 되는 겁니다. 일치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직접 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세금은 이럴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야 너 세금 내 라고 이렇게 딱 납세자한테 찍어서 얘기했는데 납세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주머니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요걸로 세금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납세자하고 실제로 돈 낸 사람하고는 서로 다르죠. 이런 경우는 납세자가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간접세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직접세의 경우에는 이겁니다. 국가에서 병준이하고 태영이의 소득이 각각 1억에서 2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국가에서 얘네 둘한테 삿대질한 거죠. 야! 병준이 너 천만 원 세금 내고 태영이 너 삼천만 원 세금 내! 라고 딱 찍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병준이하고 태영이는 세금 내라고 다 했죠. 의무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납세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세금을 내달라고 할 수가 없이 자기 소득에서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천만 원과 삼천만 원을 각각 낼 수밖에 없어요. 즉 자기 주머니에서 세금 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곧 납세자이면서 자기가 실제로 돈까지 냈으니까 담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가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세가 되는 거예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으니까. 그러면 이 직접세의 보통 특징은 뭐냐면 소득세처럼 각각의 소득이 다 다르거나 아니면 재산세 같은 거는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다 틀려요. 그러면 국가는 이 직접세를 거두려면 조사 비용이 좀 들어가. 각각 이 병준이랑 퇴역이랑 얼마나 벌었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요즘 세상이 하도 좋아져가지고 이 사람들의 소득을 추적하다 보면 웬만한 거는 다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지만 비용이 좀 들어가요. 이게 직접세입니다. 간접세는 뭐냐? 간접세는 보세요. 이런 겁니다. 국가에서 편의점한테 야 너 물건 팔 때 있잖아 가령 100원짜리 팔면 10원 우리한테 세금 내 라고 10% 세금 내 라고 편의점을 딱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편의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납세자. 편의점이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10% 하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10%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은 가령 100원짜리 사탕을 팔 때 10원의 부가세를 국가에 내야 됩니다. 1000원짜리 팔면 100원 내야 돼요. 10%를. 그러면 이 편의점은 100원짜리 팔아서 이 100원에서 10원을 국가에 내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가격이 여기에서 빠는 이 사탕이 한 100개 있어요. 그럼 이 100개의 똑같은 사탕은 다 100원짜리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태영이한테 팔거나 아까 병준이한테 팔거나 누구한테 팔거나 다 얼마에 파냐면 100원에다가 세금 부가가치세 10원을 더해서 부가가치세 10원을 더해서 110원에 받는 겁니다. 110원에 받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야 너 세금 내 라고 딱 찍힌 게 편의점이 납세자였죠? 그런데 실제로 돈을 누가 내고 있어? 소비자가 10원 세금 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납세자가 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세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납세자하고 담세자하고 서로 다르죠? 아까 우리가 이 소득세에서는 납세자하고 담세자하고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태영이와 편의점은 서로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서로 다른 겁니다. 의미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봤던 직접세는 소득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지출할 때 소비자가 소비할 때 사는 물건 가격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전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같다는 게 이거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태영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면 그냥 사탕 가격이 110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세금 내는지도 몰라요. 이 간접세의 특징은 세금 내는 사람이 세금 내는지 모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세저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세저항? 조세저항.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조세저항은 뭐냐면 나 세금 내기 싫어라고 저항하는 거예요. 조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조세의 세율을 올리거나 그럴 때 조세저항은 뭐냐면 나 세금 내기 싫어라고 버티는 걸 우리가 조세저항이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배운 직접 세금 내! 사람마다 쫓아다니면서 직접 이렇게 세금 내!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놈한테 받을 때 조세저항이 더 세겠어요? 아니면 세금 내는지도 몰라. 이런 경우가 더 조세저항이 세겠어요. 당연히 직접세가 조세저항이 훨씬 세고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약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직접세가 간접세보다는 조세저항이 더 큽니다. 그리고 비용은 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직접세가 더 많이 들겠죠. 사람마다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조세저항이 무서워가지고 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외국에서 직접세보다는 웬만하면 간접세 있죠. 간접세를 더 건드려가지고 조세를 좀 거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직접세를 올리면 세금을 많이 내란 말이에요. 조세저항에 부딪혀서 표가 안 나오겠죠. 선거할 때 그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17세기쯤에는 어떤 세금이 있었냐면 창문세라고 있었어요. 창문세. 오늘 배운 거 복습 좀 해볼까요? 이 창문세는 어떤 거냐면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창문의 수만큼 창문의 수만큼 이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문세는 직접세겠어요? 아니면 간접세겠어요? 직접세겠죠. 왜? 자기가 짓는 짓마다 창문의 수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어느 거는 하나고 어느 건 두 개고 근데 이 세금이 사람의 소비라던가 어떤 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이 창문세가 그때 영국의 17세기인가? 이때 부과가 됐는데 이 17세기 때 지어진 영국의 성이라던가 어떤 건물들의 특징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어두컴컴해요. 왜? 창문을 안 만들었대요.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아셨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있던 세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세금도 있다고 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우리가 직접세하고 간접세하고 서로 비교를 해봤는데 서로 어때요? 차이가 그렇죠? 납세자하고 담세자하고 일치하면 직접세 불일치하면 간접세라는 걸 오늘 살펴봤습니다.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